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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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다들 알고 계시네 아 그래서 기절할 거야 아니 꼭 그 공항에 오면은 우리를 걱정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지금 또 한 분이 뭐라고 그랬는데 기절하지 마세요 누가 진짜로? 그러니까 기절하시네 아니 왜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못 얻냐고 영국 마음 편안하게 못 얻냐고 영국 야 일단 나는 이 형이 이러기 싫어요 너 조금 전까지 들었지 마 공항에서 비행기 안에서 뭐라고 석진이 형이 했는지 내가 뭐라고 했는데 야 나는 절대 안 타 너네가 뭐라고 해도 난 안 탈 거야 너네가 뭐라고 해도 난 안 탈 거야 그런데 카메라만 아 너무 긴장돼서 죽겠다 아 이게 뭐 하는 거야 아 이게 뭐 하는 거야 아 어쨌든 일단 영국은 나랑 맞는 것 같다 일단 이제 공기가 좋네 뭔가 몽골 때는 아 날씨가 좋네 아 날씨가 좋네 아 날씨가 좋네 아 날씨가 좋네 바로 옆에서 지금 다들 담배 너 스모킹 헬이 바로 옆인데 무슨 공기가 있어요 야 이 형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는지 아 여기가 어딘지 여기가 런던인지 어딘지도 모르겠다 여기가 상암인지 야 그릴로프 영국 그러게 했지 자 여러분 네 이제 영국 런던에 도착한 건데요 야 런던 지금 또 그 정말 또 저희들을 또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 많은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땡큐 간사드립니다 땡큐 간사드립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영국 런던에 도착을 했고요